대우 이세영이 첫사랑 제재 순수미를 공개했다. 이세영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대국 피부의 머리를 풀어 해친 이세영이 흰 셔츠를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세영은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순수함을 뽐내 시선을 끌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미모 단아하고 청순한 천사 그저트다. 세영 누나 사랑해 화이트 셔츠 베리베리고 오늘 화이트 세영 너무 잘 어울릴 세영. 동양미 서양미 다 있는 미인 중에 미인 세영 눈부신 미모 중에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세영은 2023년에 방송될 mbc 새 금토 드라마 열려 박씨 계약 결혼돈 극본 고 남정 연출 박상훈 재색초록 배미디어의 캐스팅을 확정했다. 열려 박씨 계약 결혼돈은 죽음을 뛰어넘어 2023년 대한민국의 당도한 19세기 욕망 유교걸 박현우 이세영 분과 21세기 무감정 끝판왕 강태하의 금토 같은 계약 결혼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